안녕하세요. 오늘의 추천템은 프랑스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스폰텍스 스펀지에요. 카스테라 스펀지라고도 하는데요. 100%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의 제품입니다. 강력한 흡수력 보여드릴게요. 건조시 무게의 20배 가까이 흡수가 가능한 슈퍼 앱솔번트 스펀지입니다. 사용하는 법은 사용 전 건조한 스펀지에 물을 충분히 적시고 손으로 꽉 짜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기 제거가 필요한 곳에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해요. 식탁이나 바닥에 액체를 닦을 때도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설거지하고 나서 사용하면 물기가 없이 금방 건조돼서 물때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기 좋아요. 욕실 수전이나 세변대 주변도 물기 많잖아요. 바로 닦기 편해서 물자국 남지 않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름기 많은 팬이나 그릇을 닦을 때 세제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스폰텍스는 기름기를 싹 흡수하니 너무 잘 닦여요. 인덕션이나 레인지 기름대 제거도 잘 돼요. 생활용품에 쌓인 먼지나 얼룩도 지우기 편합니다. 냉장고 청소할 때도 수분 흡수가 잘 되니 좋더라고요. 물론 일반 수세미의 역할은 기본이에요. 세제를 소량만 사용해도 거품이 잘나서 경제적이에요. 원하는 크기로 용도에 맞게 잘라서 사용해도 좋아요. 다 쓴 스펀지는 창틀이나 먼지 제거도 잘 돼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100% 자연 분해되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일회용 제품이 아니니 오염이 많이 될 때까지 사용하시면 돼요. 오히려 물티슈나 키친타올 사용량이 줄어서 경제적이에요. 사용 후 가볍게 세척해서 건조하면 되는데 60도 이하로 기계 세척도 가능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풍성한 거품과 내구성으로 오래 사용하는 모자이크 수세미에요. 예쁜 패턴의 거친 수세미와 부드러운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고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패키지까지 옆면에 홈이 있으니 잡기도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세제를 소량 뿌려봤는데 정말 풍성한 거품이 나네요. 세제도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립감도 편하고 느낌도 정말 좋아요. 굴곡진 곳과 모서리도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거친 면의 수세미는 늘어붙은 음식물 닦기 좋은데 코팅된 식기나 스크래치에 약한 식기는 피해주세요. 전자렌지에도 세척이 가능하니까 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영상 보시고 수세미 고르는데 도움되시면 좋겠네요. 스폰텍스 수세미 공구도 진행하니 더보기나 고정 덕글 참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폰텍스 수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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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